예 지금 여기 안동에 왔는데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상당히 이쁘네요 아 희한하게 생겼네 다리가 그죠 요즘은 보기 드문 다리인데 한번 다리 위로 한번 가볼게요 다리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안동쪽은 아무래도 정선보다는 나무 이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산이 완전히 파래요 여기는 아 여기 좋다 그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